어, 7년 동안이나 했단 말이에요, 게임을. 요새 게임은 현실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냥만 넘어가면 욕먹거든요. 올라가. 아, 왼쪽에 있냐? 오케이. 다시 수고한다. 나 안 올라가줘, 왜? 와, 이 형 언제 이걸 넘어갔지? 와, 야, 조영 개빨라. 하하하하 미쳤네 이형 어어 아주 넷 걸렸어 넷 걸렸어 어 여기서 만약에 떨어지면은 이제 낙법을 얘가 못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 그냥 이 상태로 끝나겠죠 게임이 자 갑니다 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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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달려갑니다 자 이쿠어어 하하 하하 아 아 아 아 저 저거리에서 떨어질 때 사는 낙법치는 게임 하나 있어요 미러스 엘치 미러스 엘치 이번에 나왔었던 카탈리스트 그 아주 멋진다 네 정말 어후 여기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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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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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높이를 뛰는 거야 이제 이걸로 먼저 가네 얘는 이거 수거해 갈려고 아마 그럴거에요 자 흔들어서 가자 흔들어서 와 어 왜 이러고 살지 얘네들 저기 위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 그치 저기 위까지 굳이 갈 필요는 없잖아 여기만 가면 되잖아 오케이 됐어 어 뭐 떨어진 줄 알았네 지류 저 형은 이미 몸이 어른이네 얘가 더 대단하다 얘는 아직 어리잖아 코너를 돌아오라는데 그럼 오른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가족 유전자라고 제가 친형인가 나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 보는 인물이었어 샘을 근데 얘는 고아라고 들었거든요 고아여도 형이 있을 수 있네 생각해보니까 그치 어크 후손각이야 야 어크 얘기하니까 저기 동기하는데 나온다 야 어크 얘기하니까 동기하는데 와 이건 완전 멋있어 내 턴 일단 이쪽으로 뛰어 그렇지 최대한 저 왼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여기서 떨어지면 안 돼요 자 간다 자 자 목표 지점은 향해서 점프 으윽 아잉어 우 espírit 하 하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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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이걸 어떻게 하자? 알았어요 형? 정말? 정말? 당신을 따라와. 오..오케이 저 반대편으로 가야되거든요 오케이 한 번엔 못가 손을 내미고 있을때는 안전하게 점프할 수 있다 오케이 지금이네 좋은 팁 감사합니다 이제 저거는 못찾아 올려나 어디갔냐 갈고리 그게 사라졌는데 그치 그치 그 다음에 어떻게 여기 밑으로 내려갈까 형 위는 아니잖아 그치 나 먼저 갈게 응 나 헤드다운 새로 나온 동생 암자의 방법인가 미친 사고자의 한국법이야 징역 5년밖에 안 돼 오 야 이거 뭐야 이거 250cm? 250cm? 무슨 말이야 아니 이건 500cc 두윈 와 어디갔냐 어디갔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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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형이 이걸 돈 벌어 샀다는게 좀 수상하지 않냐 그치 그치 그 никаких 장점이냐 그치 그 시각에 매일 내 hun 일단 원하는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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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음 집중할수 없네 정말 잘 조금 남기고 조금 남기고 할머니 전 아니고 한 달 문화 그치 그치 이래서 샘이 사라졌구나 명언은 딱 진짜 공감합니다 방금 명언 엄마의 물건을 찾았다 어머니의 물건에 대한 비밀이 좀 있어 보이네요 이 형이 논리왕이네 논리왕 간다 어머니 물건이 누가 경매에 넘어갔나봐 그걸 훔치러 간대 처음부터 원래 우리거니까 훔치는게 아니라는거지 많이 훔쳐 어어어 깜짝이야 어어 깜짝이야 너비야 가드 알려줘 가드 그냥 때려 부터 허허허허 어 메브릭 kali영 그냥 무너지죠 오우 어디서 어딜 어딜 오우 들어와 봐 들어와 봐 분명 세모 누르면 회피 될것 같거든 한번 해볼게요 세모 누르면 회피 안되네요 미안해 빠져나가는 것만 되네 오우 오우 야 이 양아치 새끼들 이 자식들 말이야 오랜만에 배워그리 싸우면 빙해야겠어 이런 나쁜 자식들 덤비란 말이다 요런 자식들은 이렇게 대가리를 쳐박고 들어와 이 자식아 들어오란 말이야 자 가장 좋은 점이 지금 거시기를 찾아주는 겁니다 남자의 거시기는 그렇죠 거시기를 거시기를 아래 거시기 위에 대가리 거시기 다 박살내버리는 겁니다 됐어요 녀석이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럴때가 녀석이 가장 흥분한 데 있기 때문에 흥분한거를 표출할 수 있게끔 최대한 상대의 재력을 많이 쓰게 한 다음 정신을 못차릴 때 아 맞아주는 척 하다가 그렇죠 다시 거시기를 거시기를 그렇죠 오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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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드가 없어 그냥 서로 때리는 거야 빠져나 빠져나 빠져나와 빠져나와아아아 야아 이거 뭐야 이거 요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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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흥분할 뻔했네 싱크 싱크 안맞나요? 안맞을리 없을텐데 다음판 싱크 맞는지 안맞는지 채팅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아 컴온 How long am I supposed to be in here? 헉? Where's the toilet? You looking at it? Have fun I will Gracias 여기가 화장실이야 이상 없죠 싱크? 지옥 두번째 지옥 두번째 지옥 두번째 파트는 지옥이네 네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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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가? 싱크 맞는거는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그 대화하는 입이 맞는지 차이가 나면 아마 3초 4초 5초 이렇게 크게 나기 때문에 얼추 맞으면 이상 없는 거구요 ances 교대 남중, 남고, 공고, 군대에 이은 남자뿐인 교도소 끔찍하다 저도 저는 여자였으면 더 이상할 것 같지 않냐 기분이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예를 들면 지금 걸리면 뒤진다 이런 얘기 하고 있을 거야 여기 있는 애들은 머리를 미는 게 총특인가 머리를 미는 애들은 항상 궁금한 게 머리를 감을까 진짜 궁금해 스님들도 머리 감 나 내 지다랑 어디로 보내는 거야 아니에요 저는 잘못 안 했어요 저는 저는 잘못 안 했어요 저는 몰라요 잘못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이고 제이티 제이티님 별풍서 100개나 감사드립니다 저기 맞아주시는 분이 리액션 해주시 어어어어어어 빨리 가야겠다 빨리 가야겠어 bio 미안해요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게임감스에 보태 같은데 Dodam 어떻게cs 제이티제이티님 신작 이렇게 많이 방송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이쪽인가? 여긴 아닌 것 같다 근데 있잖아 왠지 얘가 좋은 사람일 것 같지 않냐? 느낌이 이쪽이네 얘가 츤데레 아니야 츤데레 알고보니까 나가게 해주는 거 아냐 그치 뭔가 이상해 바닥 그래픽은 정말 오진다 여긴가보다 어? 이상해 얘 밖이잖아 그쵸 나도 끼고 싶다고? 무슨 말이야? 그치 그치 얼굴은 개 잠옷처럼 생겼는데 주연이었어 이 아저씨? ㅋㅋㅋㅋ 오 이상 오 그렇구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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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게임 영상 있죠? 에피소드 영상 컷신 컷신 나올 때는 그래픽이 상당히 뛰어나요 컷신이 나올 때는 상당히 그래픽이 뛰어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안에 있는 그 해상도를 잡아먹는 그 부분이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언차티드 퍼의 컷신 같은걸 보면은 공간이 굉장히 작아요 넓은 공간에서 나오는게 아니라 앞에서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찍거나 아니면 방 안에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에피소드 영상을 만들거든요 그니까 이 게임은 그 어떻게 보면 반 정도는 속이는 거예요 그래픽을 풀스퍼에서 인물은 그렇게 그래픽이 올라가지 않아서 근데 컷신에서 나오는 그 그래픽에서 사람 얼굴 확대한다든지 거기서는 완벽히 다른 두 가지 렌더를 쓰는 거예요 두 가지 게임을 합쳤다고 보시면은 두 가지 게임을 우리는 근데 볼 때마다 그 차이를 못 느끼죠 그쵸? 그쵸? 정말 잘 맞는 거예요 그것도 재주 있는 거죠 오른쪽에 붙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오케이 지금 어차피 머글템은 없을 거야 아이고 겁나 있어 보여? 고맙습니다 넌 왜이래? 너무 자동적으로 오른쪽으로 가네 왜이러냐? 아 됐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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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까지 올라가야 돼? 어? 장비가 여기 있을까요? 아하 어디선가 지금 장비를 갖고 와야 되는데 여기 밑에 뭐 있지 않을까? 아 그러네 그러네 어쩐지 그러네 빙고 이제 우리 업무할 거야 됐어 됐어 올라가자 저기다 거는 걸 거야 오케이 배트맨이나 갈고리 나가는 버튼이 똑같네 한 번에 아 줄을 이렇게 확 와 대박이다 이거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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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을 감아 넣어버려 바다 그래픽 오진단 아닌 것 같다 저기 멀리는 개멋있는데 여기는 가래침 제대로 뱉었다 가래침 뭉쳤다 여기야 인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오오오 오오 깜짝이야 오우 깜짝이야 오우 놀래라 오우 놀래라 됐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저기다 갈고리 거는 것 같지 아 미끄러 내려가면서 갈고리를 걸어야 된다네요 갑시다 됐어요 야 발고리가 이렇게 감기는 게 사기인데 이거 뭔가 이게 사기인데 발고리가 이게 기술력이 상당한데 이게 자동 말아 이렇게 자동 말아버리는데 잠시만 여기서 뭔가 반짝이지 않았나요 여기서 볼 때 여기서 뭔가 반짝이는데 살짝 아 바다구나 자 여러분 바탕화면 찍으세요 자 여러분 바탕화면 찍으세요 바탕화면 자 넓은 바다 동해바다보다 맑습니다 동해는 사실 맑지 않아요 동해바다도 우리나라는 하도 많이 놀러가죠 자 바탕화면 찍으세요 자 3 2 1 됐습니다 갑시다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저기 위로 올라가네 그런거 같지 않니 그렇다면 일단 여기로 오는게 맞고 아 그러네 여기서 이제 또 잡고 가네 오케이 사람이 있어서 아쉬워? 그래? 사람이 있어도 멋있네 회수 능력 오졌어요 갈구리가 자동적으로 회수가 돼 막 가마아치가 자 자 잘 봐야 되는데 함정이 있어 여기 올라갈 수 있다 있겠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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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오른쪽으로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아 일로 못 간다 일로 가야돼 어 어 흠 흠 아 놀래라 일로 못 가 왼쪽이네 흠 흠 자 다시 올라가구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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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넘어갈 때 하나하나씩 타고 넘어야 돼 버트를 누르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타고 올라가잖아 어세신 그리들처럼 그렇게 만들어졌으면 훨씬 더 모션이 자연스러웠을 것 같아 왜 이리 더 올라가야겠죠 흠 흠 이곳은 아직도 살아있어 흠 흠 흠 300년 된거야 흠 에어 흠 흠 흠 흠 흠 흠 감사합니다.